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주식입니다. 5월 2일, 5월달 전일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고 오늘은 시장에 대한 특징과 또 내일 전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이제 뭐 접어들었는데요. 첫날 생각보다는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많이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오늘부터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5월 3일부터 휴장이고 중국 증시는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자 그리고 이제 영국 증시는 5월 3일에서 5월 3일과 31일 날 휴장입니다. 우리는 5월 5일 날 휴장이죠. 자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4월달 수출지표가 발표됐어요. 수출지표에 대해서 언론이 말하지 않는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EU발 에너지 대란. 탈출구가 과연 있을까? 자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대란 얘기를 하면서 SH에너지화학이 급연력이 상가를 갔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장 후반이 조금 걷기는 투자 경고 지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주가를 좀 뺐다라고 보는데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또 들썩들썩거리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뉴스를 보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4월 수출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자 일단 4월 수출지표인데요. 수출입 실적을 보면 자 수출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위를 제외하고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만 달러 기준이고요. 여기에서 5만 1226 근데 이번 4월달 이제 올해 4월달은 5만 7686 수치만을 보면 늘어났어요. 수출이 더욱더 늘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수출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수출에 대한 부분이 늘었는데 자 이렇게 느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환율은 작년 4월달 대비해서 환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밑에 없으니까 한번 띄워서 같이 볼게요. 자 자 자 주 환율 환율 차트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 4월달에 환율 밴드가 작년 4월달 환율 밴드가 1,105원에서 1,133원까지 1,105원 1,133원까지 움직였어요. 그죠?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4월달에 환율이 얼마냐 하면 1,210원에서 1,270원까지 움직였어요. 자 작년에 4월달 대비해서 환율 자체가 약 80원 80원 가까이가 상승했어요. 100원에서 80원에서 100원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죠? 1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율이 10원이 바뀔 때 수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워낙 약세 기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바뀌어 나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환율을 우리가 제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 자체는 100원 가까이가 상승 환율만 10%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간편하게 계산해 본다면 환율이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가지고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10%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작년과 비슷한 실적을 나타냈거나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수출을 기록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수입은 더욱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이 늘면서 적자가 커졌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 지금 현재 3월달 대비해가지고 지금 수입에 대한 액은 줄었거든요. 자 그러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왜 수입이 줄었을까? 자 그리고 수출도 줄었어요. 뭐냐면 1분기는 우리가 수출과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이라 있잖아요. 1분기니까 그런데 2분기는 4월달, 5월달, 6월달은 잠시 쉬어가는 시즌이고요. 그래서 항상 수출의 지표는 4분기와 1분기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2분기와 3분기 좀 낮게 상당히 낮게 나타나요.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입 자체는 작년 대비해서 늘었는데 이것도 수입에 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지금 현재 반영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원자재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크다는 거죠. 왜냐? 수입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으니까. 자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무조건 좋게 해석할 수 없다. 왜? 환율이 있기 때문에 수출이 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도 좋아졌는데 왜 증시는 안 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감소했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물류가 많이 늘어났다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더욱더 커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호재를 인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뉴스 나왔던 건데 독일이 급선회를 했다라는 내용이었고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료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할 것이다. 라는 예상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산 원료 수입 금지에 난색을 표했던 독일이 EU의 러시아산 원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EU가 러시아산 원료 수입 완전 금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 안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커요. 실제로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나 러시아에 대한 원료를 수입 금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독일은 상당히 싫어했어요. 독일은 거절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당장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국가 발전이 대단히 힘들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예기간을 1년을 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독일이 만약에 러시아 거를 받게 된다면 유럽에서는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이 나타나기는 힘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독일은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단계적인 축소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독일이 처음에 반대를 했던 이유는 바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상황을 볼 때도 독일이 단계적으로 금지를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독일도 이 정도로 러시아산의 비중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다른 여타의 유럽 국가들이 과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대체가 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EU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원유 가격이 소폭 상승했고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한 번 떠올랐어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유럽이 지금 현재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 자체를 이겨내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도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또는 곡물 관련주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곡물 관련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옥수수, 대두, 밀 한 개 더 붙인 다음에 커피, 원두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수납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다시 밀 관련주도 움직였거든요. 수산 관련주도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에너지 관련해가지고도 원료에 대한 가격대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여전히 맞춰져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은 전쟁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주가에는 악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너지 관련주도 움직임을 잠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우선은 오늘 SH에너지화학이 오늘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장중의 17%가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장 후반에 조금 빠지는 모습이 있는데 투자주의에서 투자경고로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전일 급등이 나왔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르면서 1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장 후반에 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연가스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GS에 보겠습니다. GSE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의 9%까지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GSE 자리도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쉽게 빠지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형주 안에서 S-OIL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주가가 하방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전 고점이었던 자리 부분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S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GS도 느리지만 우리가 4만원대부터 봤던 기업이 지금 4만4천원 약 10% 정도 상승을 하고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 있는 물량 자체를 소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류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에너지 관련의 원류나 또는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판단했을 때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 가스 관련주들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성산업 이런 건 LPG, LNG 관련된 기업인데 이런 건 여전히 추세는 좀 살아있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셨고 오늘 시장 자체에 대한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바다권력에 대한 부분 2600포인트고요. 대신에 상승폭에 대한 2700포인트 여전히 저항구간에 아직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반등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특히 이제 거리량도 지금 조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자체는 조금은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관망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과정이다. 그래서 조금 더 대형주에 대한 매수도 물론 분할 매수 관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보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번 주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3일, 5월 4일 미국에 대한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그 이벤트에 대한 관망 성격이 조금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전방송사 1위를 달성하고 현재 한국경기TV 월요일 밤 7시 30분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2월 달까지 매일 방송을 하다가 최근에는 회원관리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회원방송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밤에 7시 30분에 출연하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고요. 주식 강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거 있거나 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4월 달 월간 베스트 전문가 특히 또 이 베스트 전문가 중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일단 이수화학이 있습니다. 이수화학 자 그리고 한국맥널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두 가격에 대한 상승을 휴니드 자 휴니드 드디어 이제 올라왔죠. 청와대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하나씩 한 번 같이 보시면 우선 우리가 이제 이수화학부터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등류라고 해요. 등류 우리가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 말고 또 등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기름보일러 뜰 때 이제 쓰는 것들이 등류라고 했는데 백등류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등류에 대한 재판매를 하는 기업이 이제 우리가 이수화학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류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마진 추이가 개선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도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저는 정보 좀 넘어갈 것 같거든요.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종목이 휴니드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체적으로 강한 급등세를 나타내고 행보가 조금 길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한 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이전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술적 장비에 대한 재배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앞서 한국믹널티 한국믹널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피 가게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원두 가격도 작년 대비에서 5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대신에 이제 투자주의가 떴습니다. 투자주의 표시를 한번 같이 보면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을 이제 지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평소 때는 조금 소위가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누군가를 팔고 나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대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은 이제 저렴한 구간에 적어드렸지 않나 그렇게 보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시장에 대한 등불 시장에 대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방송 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